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4일 회담할 의향을 굳혔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 조율 중이라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할 이낙연 국무총리와 24일 회담할 의향을 굳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케이신문도 아베 총리가 24일 이총리와 개별 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이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 시기는 조율 중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이총리의 방일과 대일 메시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기회에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총리는 나루이투 일왕의 즉위를 알리는 오는 22일 행사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합니다. 23일에는 아베 총리가 여는 각국 대표들을 위한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총리와 아베 총리의 만남을 통해 악화된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6일 이례적으로 대화를 항상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한국과의 대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총리가 아베 총리를 만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일 내에 한일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건 나름대로 이낙연 총리 방일의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강제징용 배상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근본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전향적인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박성욱